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성경입니다. 어제 송호 열화상 카메라 저희가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화면에 뜨는거는 이제 뭐 저쪽 뒤에 38점 뭐 이렇게 뜨는거는 모니터구요 멀리 있는 모니터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떤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온도가 이제 특정 온도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빨갛게 좀 더 선이 이제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손 지금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외 정상적인 온도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하얗게 나오게 만드는 거구요 요쪽에 있는 요 요기 화면은 요 화면은 이건 저쪽 뒤편에 있는 tv 화면입니다 예 제 얼굴 온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도 이렇고 위에 있는 카메라들도 두 개를 해놨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띄어 놨습니다 하나의 mvr 에 이렇게 놨으니까 어 지금 굉장히 또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